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 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두였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의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의 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하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의 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국면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확실한 약속을 허락하시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어색한 표현이 나오는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당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표현 사실 이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4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까지 여러 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만 보면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굳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유기를 뜻합니다. 내다 버린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가 악의 길로 가는 것을 내가 굳이 막아서지 않겠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의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그냥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시면 좋은 걸까요? 아니요. 무서운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제일 사랑스러울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잘 때 그렇습니다. 일곱 살, 네 살 아들 둘의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듣는 것을 좀 도가 넘어서 아, 좀 심하다라고 느껴질 때도 종종 있지요. 그럴 때면 화를 냅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때로 회초리로 맞을 수 있다고 협박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리는 초강수가 있는데 그래, 나는 이제 모르니까 너 알아서 해. 라고 하고 휙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조금 놀다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재미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제서야 자기가 하던 것을 내려놓고 잘못했다고, 말 듣겠다고, 내가 얼른 준비하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아직은 이게 통하는데 언제까지 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일까요? 부모가 알아서 하라는 말, 네 맘대로 하라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어찌 자유이고 행복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진 삶,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큰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이집트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보이라고 하시지요.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 왕도 그해지지 않습니다. 요술사를 불러 똑같이 행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미있는 장면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습니다. 뱀이 뱀을 잡아먹는 것이지요. 앞서 출애국기 4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뱀은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더하여 말씀을 드리면 뱀으로 바뀌는 데는 그 뒤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의 요술사들은 속임수를 행했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뒤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니까 아, 저 뒤에도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집트, 그 파라오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루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루가 이집트 왕이 너를 여길 때 신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바루, 이집트 왕은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던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집트 왕이 모세를 신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이 12장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아니지요. 우상입니다.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모든 신, 자기 내가 믿는 모든 신을 관장하는 제1의 우두머리가 바로 파라오, 이집트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왕이, 그런 왕이 모세를 신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후의 일들을 흥미진진하게 이어가실 것이라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이집트 왕 앞에서 요술사들의 뱀을 잡아먹는 장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집트의 통치를 이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30초 미리 보기 같아요. 창세기에 허락된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실현됩니다. 세상의 최고라 여기는 통치권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력한 것이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이 역사 가운데 세워가실 것입니다. 7장 14절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것,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이 재앙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집트 왕을 심판하거나 이집트 백성을 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집트 왕을 무력화시키고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다스리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가지 재앙들은요. 하나님의 개시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들어 날강을 치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날강의 고기가 다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 못, 호수 그 위에 지팡이를 내미니까 이집트 온 땅의 물이 심지어 그릇 안에 있는 물까지도 피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신 셋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피, 오시리스, 쿠눔. 이 신 셋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집트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일강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거짓의 신이 세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신을 정해서 숭배하고 그 신이 나일강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 있는데 그게 거짓이고 잘못된 것임을 속이는 것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강에 있는 고기가 죽었다고 하니 그것 또한 먹고 마시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집트 왕과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집트 왕과 백성들에게도 참신이 누구인가,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이 맞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훈련의 시간, 교육의 시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이 군대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6장 26절, 12장 17절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차바, 무리, 공동체라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요. 군대에서 많은 추억도 있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많이 있지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실 것입니다. 그런 군대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게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철저한 계급,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대라는 조직이 유지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계세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지 눈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은 다 가짜다. 진짜 니들이 믿어야 될 대상, 말을 들어야 될 대상은 나 하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가는 것을 미리 보기로 보여주셨어요. 더하여 시작된 첫 번째 재앙을 통해 창조주가 누구인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계세요. 앞으로 남은 아홉 개 재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강도가 세워져 갑니다. 생명의 출산은 누가 간장하는지,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가축을 키워주시는 것도 누구인지, 농작물을 키우는 것도 누구인지, 그리고 흑암의 재앙을 통해 태양도, 사람들이 정말 우상시했던 그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그 이집트 왕, 파라오의 아들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첫째 재앙을 그와 같이 했대요. 이집트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한 상태에서 그렇게 피로 변하는 척하는 거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은 그게 속임수인지 진짜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으면서 이게 진실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경우 죄인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화하기 위해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모습이 경건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만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이집트 왕과 백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성경 말씀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세워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군대처럼 훈련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누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 교만에 사로잡혀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삶으로 고백하며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진과 내 이적을 애국당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붙들림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바로가 하나님 그 마음이 완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셨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이 그냥 두시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무섭고 정말로 겁나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형통으로 여기며 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붙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깎아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삶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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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 어느 하나님 저주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붙들리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절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붙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내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12절 말씀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거짓신들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크게 한 번 부르고 개인의 기도에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이 땅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거짓신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 만물이 그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하시는 주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심을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간 우리의 삶의 모습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의 모습들을 무너뜨리신 것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땅에 참된 왕이심을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이제는 나온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사고 내지도 당하지도 않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얻기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주님 주신 눈으로 주님과 더욱 더의 교제에 하나님 눈을 뜨며 그 교제가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많은 것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삶의 기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